기본이 어때? 너무 좋아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나이팅게일 선수기 기다렸는데 너무 설레고 좋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가 이 선서식이 촛불을 들고 의식을 하는데 이 촛불이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해서 불을 태우는 것처럼 저희가 간호사를 돼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저희 환자들을 대우하기 위한 좋은 의식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도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좋은 간호사가 되게 기르는 그런 선서식입니다 하나하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잘 끝낼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저희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화이팅! 화이팅! 제8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화이팅!